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 시청해주세요 마구마구 마구마구 어후 어후 나랑 돼 와 야 추구 안 돼 어후 공룡이가 나와서 오늘 워너원 분들이 토크 배틀을 해서 그 중에 MVP를 뽑아서 시시 프립서스를 한번 모아하게? 시시 프립서스를 한번 모아주신 거 예상? 워너원 토크 박수네요. 네네네. 괜찮나요? 이걸 못 잡고 마크FC 아줌머니 뒤통수를 때려 버리는 거예요. 화질을 잘라 버렸어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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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님이 화가 나죠. 어머니 맡은거니까. 연하게 쓰세요 어머니. 연하게 쓰세요 어머니. 연하게 쓰세요 어머니. 워낙에 하시간만 하죠. 우연히 만나는 줄을 해요. 진짜 좋아했구나. 원호 주실 수 있어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거에요. 평생을 사는 거 단 한번도 없다고요. 이런 드라마나요.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나한테도. 저 성운이 형이랑 한번 다니다가. 지에서 사진을 누가 찍었어요. 팬분이 올리셨는데 그 뒤로 갑자기 강나님이 여자친구도 있더라고요. 진짜? 진짜로. 그러니까 나 그러셨어요. 진짜로. 아니 지금까지 했어요. 저는 한 번도 빼놓자고 윙크를 안 한 적이 없어요. 엔딩마다 다 윙크를 했었어요. 제발 이 한 컷만은 제발 나가자. 환희. 가족. 환희. 환희. 어머니를 생각하세요. 집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세요. 거기서는 막 그렇게. 아니면 지난주인가? 관리 너무 웃겨. 관리 너무 웃겨. 액션이 약간 짜렁. 지난주에. 지난주에. 제가 다음주 그 자리에 앉아도 될 것 같아요. 어? 어? 아? 어?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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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둘이 있네. 있어요? 있어요? 그냥 개인 게임 우리가 인정해야 먹을 수 있는. 야 인정하고 말고 왜 니가 결정해야 제일. 진짜로 결정할 거야. 아니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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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